아 없어 있긴 있어 제국에서 으 아 여기 아니 여기 이 매장이 있다는 거죠 스토리 안에 있다는데 그게 없다는거죠? 조립되어도 디스플레이 된게 없다던데 스톡 안에는 있고 우리는 한국에서 받으러 오라고? 받으러 왔어 이렇게 받아서 조립을 해야 된다는거지? 버튼에서 보내주셔야지 올려줘 필비가 선물한 장 지금 이 장만 있었는데 옆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장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쪽에 물건을 많이 놔두던데 여기다가 물건을 놔둘 수 있고 동전 같은거 놔두시면 고맙겠는데 동전도 놔둘 수 있고 이렇게 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불편했던 부분이 지금 3기가 돌아있지만 신발장이 신발장이 딱 있음으로써 지금까지 이렇게 막 내 편기에 처진 신발장이 이렇게 신발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마운 마음에 여기에다가 일기정정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주문을 했는데 그놈께 실버로다가 했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직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요일날 가져오라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일요일날 배달을 시켜서 가져왔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우리나라 성격에 도저히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베트남보다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빠른건 빠릅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원님만입니다 구독자들에게 동호회 체험을 시켜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어디왔어요 1 2 3 4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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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6 6 7 5 5 5 5 5 5 6 6 6 6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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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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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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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 10 9 10 9 10 10 네, 그냥 한 타이크. 아, 이런. 아니면, 다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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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볼 수 있을까요? 아, 오케이. 입장리를 잃고 싶어요. 만약에 다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냥 한 타이크를 볼 수 있을까요? 아, 한번만 한번 찍어보실래요? 아니, 그렇지. 응? 여자랑 찍으면 다 돈 먹었어요. 다 이러면 안 돼. 아니, 지금 사진을 안 찍으면, 입장리가 좀 아깝기도 할 수 없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사진을 찍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입장료가 너무 비싸. 그쵸, 3이면 3,42, 120,000원인데. 그냥 갈까요? 그냥. 그냥 가요? 그냥 리저드 사 먹을래. 아, 데이브 하나 가서 고아웃. 오케이. 앞차놨잖아요. 저기 텐트 쳐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그 우리 유튜브나 또는 뭐, 야, 텔레비 프로그램에, 천막 같은 데서 자고 하는데, 조개에요. 안에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어요. 캠핑인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시설 괜찮아요. 여기를 제가 한, 지금 한 4년? 5년 만에 처음 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잠자리가 많이 날아다녔네요. 예전엔 저쪽에도 문이 있었는데, 지금 저기는 문을 막아놨네. 이 위로만 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는 밥이 맛있었었는데, 4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호텔로 바뀌었나? 호텔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호텔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네. 여기 1층도 좋지만, 예전엔 이 위에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지금 식당 자리를 하나 더 만들었네요. 그런데 올라가 보면, 2층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커피숍처럼 우리나라 산장에 있는 커피숍처럼 커피숍을 만들어 놨습니다 밥도 맛있지만 커피를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르시면 구경하러 왔다가 커피를 드시는 거죠 이런 광경이 보입니다 여기가 오랜 나무를 쓰고 있대 없던 거여서 요게 먼잠입니다 저기가 먼잠입니다 уб goin' 여기가 Oyland 근데 샐몬도 꾸덕 그걸 먹어 그래서 헤드랑이 일주일 내내 비오다가 정문인데, 정문 지나면은 저기에 송태호가 있죠. 여기서 타면 또 어디에 가요. 여기서 계단이 많이 있죠. 이쪽에 가면서 기념품 가게 같은 거 있고 개도 있고 여기 땜에 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석양을 보러 왔는데 구름이 잔뜩 껴있어서 오늘은 석양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도 안보입니다. 여기 석양 정말 멋있는데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연무가 껴가서 그냥 보였습니다. 심지어 산도 안보입니다. 하늘에는 비가 한두 마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 위로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신선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있긴 있죠. 오늘 본경 전화로 간 것 뿐이야. 보스텔 또 못 가겠네. 으 이런식으로 세차장 다 망하는데 차에서 멀어서 끓여놔도 돼요 대상에서 비가 빗물이 엄청 흘러내리네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니스토에 못가고 야경을 보러 갔는데 또 지금은 또 볼만합니다 아까 야경때문에 올라갈 거 그랬네 그냥 비가 와서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야경을 볼 수 있네요 뭐 저를 보는 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쪽 위가 좀 나아요 저기가 여기가 야경을 많이 봅니다 야경 뭐라고 천막을 쳐놓은 건 아닌 것 같고 어제 행사 때문에 천막을 쳐놓은 것 같습니다 흑연가들은 흑연하면서 볼 수 있고 도이스탭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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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